아프리카 고춧가루 와, 대박! 와, 신기하다.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고기맛 고기 파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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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쿵 심쿵 양배추 콩나물 주황색 지일로 진짜 맛있어 lk'ts 이제 다 먹었습니다. 오늘은 귤이 들어갔어요. 이거 진짜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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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먹어서 먹으면 다 먹어요. 귤 안에 들어있다. 응. 진짜 맛있어 여기 밑에 딸기찜도 있는데 같이 먹어야 돼 거울이 좀 더 예쁘게 잘 어울려요 이쁘는 어떤게 잘 어울려요 다진마늘을 넣어서 잘 섞어줄게요 다시 섞어주고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치즈를 닦아주세요 치즈볼을 썰어주고 사당불에서 넣어 올려서 치즈와 소스 피자로 잘 익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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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